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이 4.15 총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구 대선에서는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1군의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방법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재건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선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4.15 총선의 문제점을 밝히는 노력으로 그렇게 많은 분석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3구 대선을 자신의 의도대로 기필코 승리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 방법의 약점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15 총선에 관련된 재건표가 진행되면서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건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행해지면서 점점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표가 반복될 때마다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기해한 일은 이들은 투표지가 대부분 법원의 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 망측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빠빠단 투표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셨죠 이것은 한 번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정말 접혀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투표지를 살짝 적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나 현상이 재건표가 계속되면서 재건표의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부터 재건표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단점을 수정 보완하고 전혀 지금까지 선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식 용어로 표현하면 신병기 새로운 그런 병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컬을 찌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도 이번 3구 대선에서 대거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3구 대선은 단 하나의 선거국이기 때문에 정말 선거 결과를 만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우시해가 점쳐진다고 해서 환호하거나 선거 결과를 낙관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까 하는 한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거를 만질 정도로 악을 행하는 자라면 심장에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든 일들을 다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까지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재검표를 통해서 재검표가 반복되면서 점점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들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정말 손을 댄 것 같은 그런 한 번 접은 그리고 똑같은 부분을 접은 그런 이상한 또 그런 투표지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오랫동안 선거 무결선거와 선거 정직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왔고 해커의 지문인 공저자인 유튜브 채널의 VON의 김미영 원장은 3구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대거 등장할 것임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4.15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상당히 수정 보완한 나름의 방법들을 정해진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 주장을 바로 김미영 원장의 주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5는 프로그램으로 180석 꼭 붙일 사람 꼭 떨어뜨릴 사람 200 결정했고 253개 지역구에서 모두 다 15%를 다 넘겨서 국고로부터 선거 비용을 다 전액 한수 받았습니다 해커의 지문 삽입까지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3구 대선은 단순 당락 바꾸기로 박빙 승리하는 이른바 아날로그 부정선거를 기획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서 얼마씩만 집어넣는 수법입니다 전국의 투표장 36시간을 카메라에 담아 정확히 몇 명이 찍는지를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QR코드가 없는 당일 투표지 삽입이 더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4.15는 최고난도 부정선거라서 들켰으나 3구 대선은 전국에서 티가 나지 않게 투표지를 집어넣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봅니다 전안도 부정선거입니다 명부 조작과 투표 개표 당일 표축하는 수법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텃밭 지역 그리고 NBS, KSY, 한결리서치, 리얼미트, 갤럽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론으로 촉박빙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해찬 씨 말대로 5천 표 차이 정도로 이기도록 기획할 듯 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일 투표에 손을 많이 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한번 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는 데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를 만드는 일에 간려한 사람들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하나는 첫째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번 3구 대선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는 것은 3구 대선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포착이나 발각되는 것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선거 데이터가 너무 현장의 차이가 나가지고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은 그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이것처럼 쉽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김영 원장 이야기처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은 4.15 총선에 비해서 당일 투표에 대한 마사지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당일 투표의 개표장에서도 고전적인 수법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관인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사전투표를 만지는 것을 넘어서 당일 투표에서도 고전적인 그런 수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그런 김미영 원장의 경고에 현재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